아니, 나 한번만 먹으면 돼. 뭐지? 뭐지? 아... 안 맵은데? 안 맵은데? 하나도 안 맵은데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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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 안녕하세요, 저는 브리덤. 오늘의 유튜브 채널에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비티에너지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비디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, 시작해봅시다. 안먹는 맘보다, 이렇게 먹어요. 오, 예스. 음! 오, 야, 맛있다. 맛있다. 해미! 이야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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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아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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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일단 서 줘야 돼. 형은 뭐 이제 한 잔 빨라, 형님. 감사합니다, 정국이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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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야야, 형, 형. 야, 정국아. 나는 진짜 기가 막히고 여기 형님. 야야. 야, 정국아. 야, 잘 먹게, 정국아. 아, 에지가의 CBDS love is spicy ramon so much, right? 와, 냄새가 죽인다! 비대찌개 봐, 나 먹고 놀랬어, 비대찌개 봐. 오, 비대찌개다! 비대찌개 봐. 오늘 레드빈 드러난 맛 나는데요? 레드빈 드러난 맛 나는데요? 지금 잘랐어. 진짜 비대찌개 맛 나. 나 깜짝 놀랐어. 끓게 물 끓게 해주세요. 누가 밥에 버텨디면 안 해? 왜 이렇게 비대하지? 여보, 잠시만요. 너무 맛있다! 너무 맛있게 careful, receivers! 제자씨가 정말 놀랬어요. 네, 한번 봐. 맛있어, 반응아. 향이 좀 더 깊어졌어. 근데 한국만 맛이 신기해. 딱 이렇게만 해서 오징어 이렇게 하면 이건 뭐지. 저거에 넣으면 식감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. 면넣어서 먹는 사람은 아마추어. 딱 이거만 딱 먹는 사람은 투룩. 매워. 저거 진짜 맛있는데. 뭐지? 뭐지? 딱 맛있어. 아, 다워키는 거 정말 맛있어. 아, 다워키는 게 정말 매콤하고, 아, 맛있어. 맛있어. 이거봐봐 난 하늘 진짜 많이 먹네 이거봐봐 난 이거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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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애지갓이 정곡형이 약간의 푸디 라이프 그리고 BTS 멤버들이 항상 뒷부분을 하는거같은거같아 야아 일찍 일찍 왜 가세요? 짜파구이 끓으려는데 먹을사랑 저요! 짜파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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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파김치는 진짜.. 아 근데 파김치는 들리겄어. 아 파김치는 들리겄어 맛있어. 들리겄으면 약간 매콤한데. 아 저 형 왜 이렇게 불판에만 할까? 불판? 불판은 몇 개 없는데 하나밖에 없던데? 거지가 없으면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. 이거 먹고 싶어 오세요? 난 낚시를 먹어야지. 아 아 아 아 이렇게 Thank you so much guys for watching this video. I hope you guys enjoyed a lot. That's all for today and I will see you soon.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video.